안녕하세요 빛나는 스키즈 그로우 스키즈 입니다. 오늘 앨범이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레러벌전을 안팔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네모벌전도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세트를 마쳤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 뜯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 열었습니다 한번 안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미공포 줄 때 이 레러벌전도 되고, 이 레러벌전도 되고, 이 레러벌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섞어서 시켰던 것 같아요 먼저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레러벌전이고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랜덤 포카인 것 같아요 그리고 CD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포카는 여기 뒤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북 대신에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들어있는데 와 현진이 되게 멋있다 현진이 저는 캐주얼도 예쁜데 이 빨간색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하니, 웅버기, 승민이, 이혜니 해서 이렇게 8개 포스트 카드와 CD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토, 랜덤 PC가 하나 들어있어서 뭐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니! 세번째 누굴까요? 짠! 영복이 영복이 되게 이번에 포카 귀한 거 아세요?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영복이 포카의 시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짠! 하니 중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짠! 어?! 왠일이야?! 영복이 안 나오는데 2개 나왔네요 아이고 딱 짠! 현진이 현진이 8개 중에 지금 4면범만 나왔습니다 어? 현진이 중복 네, 시즌이 중복 네, 시즌이 중복 예, 시즌이 중복 2번 마치 린더 이렇게 5개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볼게요 이게 네모 벌잔인데 흰색과 검정색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벌잔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두가지 벌잔이 나와서 안에 포커가 틀린 것 같아요 흰색 이거 역시 한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흰색 연절 열어볼게요 흰색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불량 같고 QR코드가 있구요 그 다음에 QR코드 인스트럭션이 있고 어! 이게 랜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랜덤 현질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질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흰색 벌전 네모는 차니, 리노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창빈이, 현진이, 하니, 영복이, 승민이, 이예니 해서 이게 좋은데요 8개의 카드가 있고 랜덤 카드가 하나씩 오고 QR코드가 오죠 그래서 네모를 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검정색 한번 볼게요 검정색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검정색은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다음 랜덤 카드가 누굴까요 오! 현진이다 오늘 현진이 진짜 많이 오네요 오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거는 QR코드 검정색으로 되어있구요 검정색으로 되어있어요 검정색으로 되어있어요 와 이거 현진이 되게 멋있다 저 이거는 검정색으로 되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용복이, 승민이, 이예니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글씨가 써있잖아요 H라고 근데 이게 더 포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네모가 더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랜덤 랜덤 현진이 오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 여기 안 열었어 저번에 제가 샷레스만 샀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니벌전이고요 아코디언 이렇게 랜덤 랜덤 제가 이걸 안 본거 있죠 뒤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카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아 맞아 포카 어 현진이 오늘 현진이 진짜 많이 오네요 현진이 오고 포카 오 현릭스 그다음에 오모 웬일이야 립은 현진이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 현진이 파티네요 저번에는 이혜니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현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리노 랜덤 랜덤 은 이렇게 되어있고 짠 화장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 브론즈 느낌이 나는 반짝이를 썼네요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would you see this word? λεν 틀린 고걸 막탄소 brittle 그 다음에 짱빈이 열어보겠습니다 짱빈이는 이렇게 다 브론즈 하이라이터를 쓴 것 같아요 어? 이거 리더인줄을? 이제 그래서 여기 개인 긴 사진 이렇게 입고 이거는 EN이다 그 다음에 하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저거 대 열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번제 버전의 핀진리고 어? 목에다 이거 그린드렸네 몰랐네 그때 정신없어 가지고 나올자마자 라서 이것도 못봤었어요 이렇게 되어있고 오 예니 귀여워 예니 찬이 또 나왔고 한이다 맞다 오! 저 잘 맞추네요 그때 비록 사인은 못 맞췄지만 찬태희 찬태희인데 왜 사인을 못 알아봤지? 저만 못 알아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하니 이렇게 예뻐 하니 문신 진짜라는 거 들으셨어요? 진짜래요 브레스트라고 이렇게 쓴 가슴 쪽에 있는 문신이 진짜 문신이라고 하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리노 그 다음에 랜덤 포카는 승민이 그 다음에 또 릭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때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짠 금을 옷 아이고 금을 옷을 입고 이랬습니다 와 이거 진짜 표정 고혹적이다 우리 릭스는 언제까지 예뻐지려고 하니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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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중복 수민이랑 용복이 오늘 용복이 오늘 많이 왔네요 오늘 현믹스 오늘 괜찮은데요 오늘 현믹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승민이 열어보겠습니다 승민이 이건 머리 자르기 전이구나 사진 찍었을 때는 이게 어 이 승민은 이렇게 되어있네 이게 두 가지 잖아요 초록색 바탕벌전이 있고 근데 더 있는데 초록색 현진이가 없구나 저 거의 이제 뭐 엘포드 다 모은 거 같은데 근데 몇 개 안오긴 했어요 마지막 이예니 열어볼게요 이예니 막 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그렇게 돼서 마지막 호카 초록색 아 알았어 그래서 이예니 하니 그리고 짠 필릭스 그래서 오늘 현진이 많이 왔는데 아 이게 이게 현재는 제가 이거 초록색이 없는 거 같아요 아 아 승민이가 세 개 나왔네 용복이도 이거 세 개 오고 이거 진짜 예쁘다 막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여기 버전은 이렇게 오늘은 샷닉스가 많이 온 언박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앨범 소개는 다 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P.O.B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